얘들아 제가 이 점 있잖아요 저는 이 점을 좋아해요 근데 이 점이 만약에 빠지면 어떨 것 같아요? 그니까 얼굴에 이렇게 눈 밑에 있는 안 돼 눈 밑에 있는 이 점이 되게 슬픈 일을 많이 일으킬 수 있대요 그래도 안 좋은 일이 되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막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점을 빼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약간 막 절대 안 되나? 전 이거 좋아요 저도 이거 좋아요 저는 항상 메이크업할 때 쌤한테 이거 점 살려달라고 그래서 면봉으로 찍어주시거든요 쌤이 전 너무 좋아하는 거여서 이 겸점을 빼고 싶지 않아요 이 겸점이 그냥 이렇게 싫어하니 안 뺄게요 뭐 얼마나 나쁜 일이 있겠어 슬픈 일은 우리가 없애줄게 고맙다 근데 이게 아 이게 초코칩 같아서 초코 그렇게 부르는구나 초코칩 과자 쿠키 그거 초콜렛 같아서 캐럿들이 초코칩 초코칩 좋다고 막 많이 그러셔서 슬픈 일은 그걸 이걸